자 이렇게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당이 논란 있는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은 물론 방송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논란이 큰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지금의 야권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수로 밀어붙여서 본회의로 직접 회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건밖에는 없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방위 회의장을 줄지어 빠져나가고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만 남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규모와 구성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을 채우려는 민주당의 방송연구장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입법 독재, 입법 독주가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파 소굴로 만들어 편파 방송을 만들겠다는 목적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습니다.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는 지난해 7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뒤 양국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은 30일 이후 표결해야 하는데 169석의 민주당 의석을 감안하면 통과가 유력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축하하 감사합니다.